쾌청한 가을 날씨를 누구나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유적지 탐방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파주 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회원들의 역사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장애인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의 휴식 여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황희정승, 이율곡 유적지, 민통선 마을을 유유자적 느리게 느리게 걷다가도 문화해설사의 설명이 시작되면 모두가 감각을 집중합니다. 알록달록 가을 풍경 속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즐기는 깊이 있는 문화향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